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의 핵심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맹지연 이성근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 신재형 국장님 김수나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 이동광 차장님 그리고 정의당 정책위원회 남태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대 국토교통위원 심상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돼서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입니다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해가 지는 일몰입니다 약 40%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을 3도에서 7도까지 낮춰주었던 도시공원이라는 태양이 저물고 투기와 기후위기의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예고됐던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의 재언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위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도시의 허파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대한민국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손놓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6가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없이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 긴급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지방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속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내용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6월 초 정부는 그린유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흘러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사라져버린 도시공원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하고 우선 보상 대상지 매입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맹지연 이성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집행위원장께서 도시공원 일몰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성근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개혁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지정 당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대지에 한정하여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저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0년 7월 1일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340km 제곱미터입니다 문제는 도시공원의 경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며 사유재산권과 아예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전체의 28%나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일몰 대상 부지 중에 사실상 개발 압력이 높거나 지목의 대조로 가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국공유지 포함해가지고 불과 30km 제곱미터가 안됩니다 지목의 대제의 경우는 국공유지의 비율이 사유지보다 높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6월 30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2025년까지 164km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도시민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향후 10년마다 해제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일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이미 357.9km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를 바로잡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공유지에 대한 원칙적 실효 배제입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등의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으로 요구한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법인 배제법안 대신에 국공유지 실효 유예를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는 법을 통과하시겠습니다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우선 해제한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년 5월 국토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 총 5,057필지 15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공유지를 해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조 668억 원에 달하며 통상 토지 보상 시가가 공시지가의 3배에 산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 9조 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우선 해제 공고는 부당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1983년 벗 개정으로 정부 소유의 서울 이촌동의 어린이 공원을 매각한 것을 고승덕 변호사가 매입해서 용산군은 매입 비용의 3배가 더 높은 비용으로 수용한 사례가 이미 이를 증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도 도시공원 일물로부터 단 한 평의 땅도 해제하지 않기 위해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대지 등 과도한 사유자산권의 침해가 우려가 있는 공원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데 총 1조 2,900억 원을 지방체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한 평도 해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서울시가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국공유지 865,733제곱미터의 공원을 해제한다고 공고한 것입니다 사유지는 지켰는데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될 판입니다 서울시 해제 대상 국공유지의 매입 비용은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충분히 모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불과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정의당에서 반헌법적인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6대 입법을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신해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전국 시민 행동이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이 코로나19 이후로 이용 실적이 50%나 늘었습니다 실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모든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 조성을 이 지자체가 19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체 금액은 총 2.8조 원입니다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에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자 지원 70%라는 찔끔 지원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 비용을 보존할 특단의 재정 대책을 제출해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공원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공원은 일몰제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의 6대 법안으로 토지보산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재산세 상속세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입 조정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에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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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